1995년 9월 1일생 태어난 곳은 서울특별시라고 한다. 키는 164. 한양대학교 영국영학과에 재학중이라고 한다. MBTI는 INFP라고 한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 그녀의 꿈은 성우였다고 한다. 성대모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성우학원도 다녔다고 한다. 참고로 좋아하는 애니는 니모를 찾아서 미녀와 야수라고 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연극영학과가 아니면 대학교를 가지 않겠어 라고 어머니께 선포하며 그렇게 대학교를 지냈겠다고 한다. 2016년 웹드라마 두여자 시즌2로 데뷔했다고 한다. 그리고 드라마 학교 2017, 건법남녀 등에 출연했지만 대중성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출연작품은 이렇다고 한다. 2022년 애플티비플러스 화제작 파친코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일찍 안정기 한국을 떠나 일본, 미국을 오가야 했던 여성 어린 선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제작비로만 천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오징어게임이 200억,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컨텐츠에 투자했다는 비용이 5,500억. 한 작품에 천억원을 쏟아본 애플티비플러스는 와우. 참고로 파친코는 한국 드라마가 아닌 미국 드라마라고 한다. 그녀의 오디션 기간은 4개월이었다고 한다. 연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라고 했다고 한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얼굴도 몰랐던 배우인데 영어까지 잘하네. 라는 평이 있었다고 한다.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는 그녀가 영어교수가 되길 봐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외화는 자막 없이 봐야 되는 룰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어학원 새내기를 다니고 어학연수도 짧게 다녀왔다고 한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매일 절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태극권과 레고 조립을 잘한다고 한다. 응?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주근깨라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 덕질 끝!